네,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추천 대상자, 강의 내용 구성 방식,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선 추천 대상 학생은요. 저희가 노베이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고3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3 기준 학생으로요. 70점 이하인 학생들, 고2 기준으로는 70점 중반 이하의 학생들이 주요 딱 공부하기에 적절한 난이도일 겁니다. 2017년에서 21년에 고1, 고2 기출문제예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노베이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게 단어 알고 문장 해석하는 게 단자 알고 있어요. 진짜 오해예요. 수능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완벽한 번역과 시험이라고 하면 지문 하나를 5분에서 10분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1분 3초 이내 문제를 풀어내래요. 그럼 뭘 의미할까? 번역과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필자에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이거 골라보세요. 이게 의도란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는 의도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 영어 문제를 풀 때는요. 문장마다 강약을 줘야 돼요. 근거되는 문장, 주장하는 문장은요.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근거 문장이 아닌 건, 너무 해석이 어려운 거야? 어려워도 한 번 읽고 넘기면 그만입니다.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입 파악이에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소재 요약, 가운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제문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소재, 주장, 맨 마지막 문장은 결론, 소재, 주장, 결론이면 답이 무조건 나와요. 왜? 그라나인 주제가 하나밖에 없는지라 소재, 주장, 결론이면 답이 나오거든요. 모든 문장이 똑같은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과 근거가 되지 않은 문장이 있어요. 우리 수업 방식이 뭐냐? 그거 구분하는 연습이에요.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는다. 또 하나,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론 수업은 하죠. 여러분한테 찾게 할 겁니다. 주제 문장과 주제문이 아닌 거,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하면서 읽으면요.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왜? 근거되지 않은 문장은 대충 읽어도 되거든요. 내가 완벽히 이해를 못했어도 세 번, 네 번 읽지 않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문장이면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수업의 특징은 강약 주변에서 읽는 방법, 근거와 근거 아니고 구분하는 방법, 주제문 찾는 방법 이게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 노베이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고3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고1, 고2 기출이니까.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고3 학생들. 고1, 고2 기출문제도 풀지 못하면서 고3 수능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박살나는 경우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문제 풀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론 수업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근거 찾는 방법, 주제문 찾는 방법 이제 채워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유형의 문제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올립니다. 난이도 올려서 풀이 방식은 똑같지만 좀 더 해석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결국에 수능 문제를 푸는 겁니다. 풀이 방식은요. 유형이 같으면 해석이 어려우나 쉬우나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점점점 내가 쉬운 것부터 점점점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문제 풀이 공부가 정말 크게 도움되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진짜 거꾸로 공부하죠. 무턱대고 이제 어려운 것부터 하니 영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 제가 자신합니다. 수업 듣기 전하고 후하고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은요.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교재의 맨 뒷부분에는 워크북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워크북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워크북에 구체적으로 답의 근거 문장 다 표시해 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푼 다음에 어 나랑 근거가 똑같은가? 내가 주제문 찾으러 갔나? 아닌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문제까지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수업 중에 문제를 풀 때에는 답의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근거되는 문장은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업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근거가 되는 문장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근거 문장이고 이게 주제문이구나. 답의 근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러면 정답을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답을 지우세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우면 답이 남겨지니까 이게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수업 방식 고1 기출문제로 먼저 연습을 합니다.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선 꼭 고2 기출문제로 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수업할 때마다 자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추천 공부법 저는 개인적으로 예습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수업을 꼭 먼저 들으세요. 이론 수업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 주는 방법 주제문 찾는 방법 이걸 먼저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공부한 다음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근데 어떻게 복습하느냐 여러분들 교재 한 장만 넘기면요 모든 짝수 페이지에는요 앞 문장하고 앞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있어요. 근데 걔는 답의 근거를 다 표시해놨거든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약하기입니다. 문제를 풀 때 근거와 근거 아닌 거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문장 내에서 뼈대 문장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하원칙 과 수식어구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해야 되는 게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요약하며 읽는 방식까지 다 설명을 해요. 근거 찾는 방법 요약하며 읽는 방법 짝수 페이지에 있는 부분 복습하라고 준 겁니다. 요약하며 읽어봐라.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오늘 대입학 공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수업 후에 워크북에 있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푸세요. 자 워크북도 대입하기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문제를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배운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워크북에요. 구체적으로 답의 근거 다 표시해놨으니까 그 근거 부분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가 끝나면요. 내가 장담할게요. 수업 들었다. 더하기 다 워크북까지 풀었다. 절대로 노베이스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 마인드가 달라요. 강약 줄 수 있는 거구나. 장담하는데 아무리 해석이 어려워도 주제문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추천 공부법이고요. 그런데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해석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저 진짜 완전 노베이스거든요. 그러면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and 문장해석의 원리 강좌는 꼭 들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 또는 문장해석의 원리인데 참고로 문장해석의 원리는 빼도 요거만은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강좌로는요. 노베이스를 위한 오답적의 원리 또는 문제적권의 원리 이렇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먼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아 이거 어디부터 딱 들을까요? 궁금하시면 Q&A에 와서 자기 상황 얘기하면 딱 알만한 커리를 짜주니까 자 지금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적권의 원리는 딱 포인트가 이겁니다. 고3 기준으로 70 이하다. 고2 기준으로 70점 중반 이하다. 근데 나 여태까지 문제 푸는 걸 해석으로 오해했다. 나 문제풀이 시간 안에 나도 하고 싶다. 라고 한 학생이 주 타겟입니다. 자 우리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